후킬 50개 감사합니다 5252 쥐새끼 왜이렇게 늦췄냐구 아우 50개 사실 이게 한판 지금 지면 강등이라 킬까 말까 존나 고민했어 하이 하이 아 진짜 씨발 놀러 개새끼 아 강등을 이렇게 면하네요 아 가슴 뛰어 진짜 피웠다 민들레 아 나 풀친으로 누가 나 움짤 좀 잘생긴게 나오고 보내준거 있는데 어디갔지? 그거 좀 잘생겼더라고 아 좀 잘생기지 않았냐 이거? 아 좀 잘생기지 않았냐? 조명이 좋더라고 진짜 로그인 안할라 했는데 ㅈ같아서 로그인 아니 뭐 그정도에요? 안배만합니다 아 이제 휴지탕에 넣을께요 아 아 아 아 씨엣 너무 많은데 야 뭐 먹어 피를 이상한걸 빨았는데 다행히 못 맞춥니다 아 아 어이 피들스틱 진지아 믿고 있었다구 아 오 쉣 피들스틱 잘했으니까 핑완 하나 아 아 아 이래서 서포트 칭찬하면 안돼 그냥 욕만 해야된다니까 이래서 쯧 캘링 아 아 아 아 뭐라고 왜 안빨아졌지? 1번 존나 눌렀는데? 아 이거를 기합으로 안되네 뭐야 벌렁거릴 때 심약자 주의 경고해 진지아 시엘로스 믿고 있었다구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저한테 혼내주신 분 욕해요 절 욕하세요 차라리 돈 많아요? 와 와우 쉣 진지아 믿고 있었다구 이래리 좀만 덜 죽었으면 써랭 게임이야 이거 원래 상치가 너무 잘해져서 와 사일러스 저거 뭐라는거야 어이가 없네 사실 근데 한타 땐 딜 잘 넣었으니까 아 이거 왜 틀어달래 이걸 진짜 젖같이 빠왔네 님들 뭐 저한테 나중에 뭐 죄송하다 그런 말 해도 소용없어요 와 그냥 돈이 많나봐 어? 자신있나봐 저 때 왜 저랬냐구요? 돈을 받았어요 미안합니다 저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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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친이 보고 경악하더라고 저거 너 맞냐고 나 아니라고 그랬는데 아 쉐이코 테두리 뭐야 하 몸을 두드러기 할거 같애 아 나중에 할게 나중에 틀어둡이 끝나고 끝나고 저 게임좀 할게요 집중해야되서 왜냐면 제가 그냥 개그방송도 아니고 실력방송에다가 제 방송에 이제 원딜 꿈나무들도 많아서 강해가 돼요 그분들이 배울 때 나이스 나이스 너무 좋다 네이스 네이스 서벌 현수 Pie 아 사실 원래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더라구요 저거 잡아야되는데 하아악! 개자식! 나이스! 주꾸비! 젠장! 믿고 있었다구! 아 뭐야 커버라님 패기를 또! 아 진짜 고맙습니다! 아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! 땡! 게이므링! 아 오늘! 오늘 게임 좀 줘도 되겠는데요? 아씨яс아 지니깐 또 기분 존나 더럽네 기분이 좋아지는 마법 아 황금영상 100개 아 아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이이이홍 이reh잉 아 아휴 고맙습니다 이거 뭐야 신스킨 나오는거야? 달콤가득 트리스타나 은하계사수 트리스타나 꼬막마 트리스타나 어 저는 저는 가운데걸로 가겠습니다 가운데껜 좀 멋있네 2번 아니면 3번이면 돼 이메일링 아 아유 고맙습니다 이거 뭐야 신스킨 나오는거야? 달콤가득 트리스타나 은하계사수 트리스타나 꼬마엄마 트리스타나 어 저는 전 가운데꺼로 가겠습니다 가운데꺼 좀 멋있네 2번 아니면 3번이면 돼 1번 고르는 애들은 살짝 위험한 애들이야 팔찌 한 반정도 채워야돼 오늘 1번이 상남자야 이게 이걸 남자가 이런걸 좋아한다고? 아 나 안 빠지면 강등이야 한번 꾸버할까 여러분? 너 존나 놀릴거 아니야 아 나이스 나이스 이레일 크면 끝났지 뭐 아아아 씨발 진짜 아니 뭐야 뭐야? 아 진짜 한번만 살려주면 안되나? 어? 이걸 사나? 감사합니다 남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얘는 맞아요 저 롤하면서 남턴 존나할거에요 뒤질때까지 남탓 할 게임인데? 남탓 게임인데? 라이언씨 나 이렇게 만들었어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어 남탓 존나 할 거야 그냥 원래 이런 게임인데? 남탓 하라고 있는 게임인데? 아 아니 뭐야 이다님 200개야 아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야구치게 먹어야지 떠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 그러네 기머리 생각하니까 일본어구나 아니 300개 아유 고맙습니다 아 진짜 아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일본어는 안 쓸게요 아 나이스 르블라 진지야 믿고 있었다고 다들 내 강등을 원치 않는구나 아 영준이 잘해 나이스 르블라 나이스 나이스 베인 2판 치면 다 1이었는데 아니 영준씨 보고 있었어요 혹시? 잘하면은 딱 안거지 아 저 베인 2판 치면 강등인데 하는거 보니까 저 티몬이 없었구나 아 끝났다 아 끝났다 진지야 믿고 있었다고 오른손 아우쉐이 아우쉐이 노데스 500 스위치도 노데스 5만원 나아 오케이 아우쉐이 10만원이 걸려있다고? 아 진짜 개빨게만 해야겠네 진짜로 좀 그리핀 지금 테스트라 생각하겠다 일단 테스트 상대 지금 리엔제랑 바이퍼 얘는 지금 아프리카 BJ 하다가 나랑 같이 연습생 아아아아아아 내 신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미 미션고 도졌는데 리액션이나 도저주세요 어 이 패트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게임 이겨야돼요 아직 안졌어 에이 으이 기분 좋아 아아 고맙습니다 아하 아하